이거 막 30만원 주고 이거 20.. 이거 막 29만원 이거 막 20만원 후반대 주고 산 사람들은 굉장히 속쓸을 겁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던 컬러가 리트로 되는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탱이 맞을 일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니커다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나이키 덩크 로우 리트로 바스티메이즈 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이고 미시건대학의 컬러를 사용했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흔히 미시건으로 불리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네이비하고 옐로우 컬러 비슷한 계열이 사용된 제품들은 통칭 미시건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프화이트 덩크 로우 제품 중에 유니버시티 골드에 들어간 제품 그 제품도 그냥 이 느낌과 비슷하기 때문에 미시건으로 부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985년에 나왔던 덩크 하이 제품 오리지널 컬러가 그대로 사용이 됐고 그 오리지널 컬러가 사용된 제품들 덩크 하이 제품 많이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편이고 이 로우 제품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나오기 전에 1999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정도 지난 후에 이 로우 제품이 나온 건데 뭐 유명한 컬러인 거에 비해서는 리셀가도 굉장히 저렴하고 인기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덩크로우 벙고래 리뷰하면서 리셀가 같은 경우에는 수량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기 있고 많이 신고 그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품은 뭐 굉장히 인지도 있는 컬러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지널 컬러가 있는 제품들 재발매됐을 경우에 그 제품이 얼마나 비쌀지 얼마나 쌀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리셀가의 변화의 추이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 그 중개입을 보면은 구입하신 분들 중에 뭐 20대, 20중반, 20후반 그렇게 구매하신 분들도 있던데 지금 가격 보면은 다 20아래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최저가에 산다면은 뭐 그냥 운 좋았다 생각할 거고 2, 3만원 정도 더 주고 산다? 그래도 뭐 손해받다는 느낌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는 항상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뭐 5만원, 7만원, 10만원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사면은 굉장히 속쓰립니다 속쓰리고 기분도 언짢고 신으면서도 야 내가 이걸 왜 비싼 돈 주고 샀을까 좀만 참지 그 생각 할텐데 다음에 기존에 있던 컬러가 리트로 되는 제품이 있을 때 그냥 무턱대고 구매하지 마시고 기존에 나왔던 제품이 지금도 인기가 있는지 사람들이 아직도 찾는지 지금도 거래가 활발한지 그 정도만 딱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금도 뭐 사람들이 많이 찾고 가격도 비싸다 하면은 그 제품은 분명히 비싸질 거고 뭐 예전에 나왔던 컬러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제품이다 잘 신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그 제품은 아무리 유명한 컬러라고 해도 초반에 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다른 덩크로우 리트로 제품들하고 뭐 컬러가 달라진 거다 보니까 디테일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굳이 뭐 눈에 띄는 차이점을 하나 찾자면은 이 신발끈이 구독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덩크로우 범고르 제품보다 조금 좁습니다 이 신발끈이 조금 달라진 거 말고는 일반적인 덩크로우 리트로 제품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개체 차이일 수는 있지만 범고레보다는 컬은 좀 좋은 거 같습니다 제 제품 같은 경우에 컬은 좀 좋은 거 같고 이 전체적으로 사용된 옐로우 컬러가 모두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가죽 부분에 사용된 컬러와 그리고 이 발등 부분에 컬러가 좀 다르고 이 발등 부분에 로고 컬러도 조금 다릅니다 지금 이 뒷부분 자수에 있는 이 옐로우 컬러와 이 발등 부분에 옐로우 컬러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가장 어두운 느낌이 지금 이 발등 로고에 사용된 컬러가 겨자색 느낌이 나면서 가장 어두운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은 같은 노란색이 아니고 노란색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깔창을 보시면은 네이비 바탕에 주황색의 나이키 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 부분은 네이비 컬러가 사용이 됐습니다 이 제품 사이즈 같은 경우는 뭐 발볼 없으면은 그냥 정사이즈 신으면 맞습니다 뭐 270 신으면은 그냥 270 사이즈 선택하시면 되고요 발볼 있는 경우에는 반업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이상 사이즈 선택하시면 될 겁니다 덩크로우 리트로 제품들 보통 그 선에서 사이즈 선택하시면은 무리 없이 그냥 편하게 신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디테일 영상은 따로 올려놓을 거니까요 개인거래 하시기 전에 한번 보시고 개인거래 하시면은 약간의 도움은 될 겁니다 2021년에도 다양한 제품 소개하는 채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